큐주님을 향한.. 큐주님 샵에 예쁜 노란 분들 많아요? 저희 직원들 다 이쁩니다 다 저를 닮았어요 끼리끼리 노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팔팔 올림픽 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팔팔 올림픽 직관? 헛소리하지마 헛소리하지마 인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어려요 신세대 용어 잘 알죠? 퀴즈 하나 내줄까요? 오늘 안 오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것도 저장해놨다고 2019 인싸 용어 제 2회 큐돌이베 인싸 용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반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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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검색해보지 말자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맞았어요 검색했죠 빠테 빠른 태세 전화 KJ도리님 정답 최최 차차 최최차차 정답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모를수록 뒤쳐지는 거예요 삼기다 삼칭인데 귀신 맞다 이거 괜찮은데 삼칭인데 귀신 맞다 맞아요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썸타는 사이를 삼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H월 V 어 겁나 심심하니 정답 겁나 심심하니 정답 맞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이냐면은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류도리님 뒤집어 보세요 우승 오늘의 우승자 겁나 심심하니님이었습니다 나는 보면서도 몰랐어 사실 곧 도쿄 아 할아주 적으로 correction